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V영어 김지영입니다. 자 이 영상은 이제 V영어의 하반기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이고요. 가장 큰 주제의식은 다음과 같아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주어진 시대에 맞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영어 홍보라고 하는 이 타이틀에 대한 대폭 수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강력한 느낌 때문에 제가 하반기 커리큘럼을 좀 많이 수정을 했어요. 연초에 여러분들 이제 전체 커리큘럼 영상에서 아마 많은 부분들이 좀 수정이 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여러분들의 주어진 시대에 맞게 라고 하는 표현을 찬 이유가 있어. 얘 때문이야. 자 6월 평가 모의고사 본지 꽤 됐지만 우리한테 가장 큰 타격을 준 놈이자 시험이자 어떻게 보면 영어 공부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절대평가 체제 하에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사건을 일으킨 얘 때문에 제가 좀 전반적으로 좀 수성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계속 따라오셨던 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참고해서 가시면 좋겠고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이드만 좀 말씀드리는 거고 필요한 커리큘럼의 어떤 뭐 이제 구체적 내용 같은 것들은 요걸로 해결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게시판에 오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직접 거의 다 대답을 하는 거 아시죠?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6월 평가 모의고사가 있기 전에는 이제 구문 정도의 어느 정도 기반이 된다면 사실 이 V 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제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느 정도까지 해석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석적 기준을 나타내줬잖아 제가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못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적정한 양에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걸 이 종표를 지어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깔아놓은 수업이고 근데 아직도 자기가 해석이 좀 불안한 것 같다. 나는 잘 하고 있는 사람인가? 너무 과도한 거는 못한다고 해도 충분히 1등급을 맞을 정도의 해석력은 내가 적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 수업이었잖아요. 이건 자격요건 수업이지 자격수업 자 근데 이제 요게 어느 정도 됐다라는 상태에서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힘을 많이 쏟았었던 부분은 어디였냐면 올인원 수업 물론 올인원은 분명히 여기다 이제 베이직 수업도 있긴 하죠.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해는 어찌됐던 이미 예전부터 EBS 연계율이 떨어질 거다라는 예고를 정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목 놓아서 많이 얘기 들으셨던 건 글이 어려워도 올인원 수업을 통해서 글을 뚫어내기 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고 6월 평가원 보기 전에 V 단어 수업에서는요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들한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단어의 그 표면적 의미 말고 시험장에서 선제를 제대로 캐치할 수 있거나 지문을 뚫어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치명적 단어의 확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던 말이야 자 치명적 단어에 대한 확장이에요 사실 이 두 부분이 어떻게 보면 6월 평가원 보기 전에는 가장 소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험에 대한 소양 키우기 그 측면에서는 이 두 개의 수업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드렸던 수업이고 이후로 이제 물론 이제 글 읽기의 소양도 있지만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나는 언제나 맨날 느낌과 감으로 풀 것이냐 아니면 순서배열 나올 때 나의 어떤 패턴 문장 삽입 나왔을 때 나의 의식적 패턴 빈칸 나왔을 때의 패턴 좀 어려운 문제의 주제의 제목 문제에 나왔을 때 나의 어떤 정신적 패턴을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그 차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V 유형 독해라는 것까지는 무조건 좀 가주시라 특히 풀커리 영상에서 제가 요건 하여튼 무조건 좀 해주시라 라고 막 강조를 드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소액에서 문풀이었어요 문풀 근데 제가 대폭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유열평가원 이 전에는 요 EBS 있잖아 얘들아 특히 수능특강 영어편 이거를 완벽하게 그냥 버리기도 애매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정시 위주로 가신 분들이나 N수분들 같은 분들은요 아 EBS를 이거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좀 그렇고 뭔가 찝찝했을 거라고 저조차도 그랬기 때문에 V EBS의 수능특강 영어편은 제가 되게 힘을 많이 실어서 수업을 했어요 교재도 굉장히 열심히 써서 막 설명 정말로 많이 달아놨고 근데 이걸 어떤 용도로 쓰자 그랬었냐면 묶어놓은 거 보이지 얘들아 유형 독해와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다른 교재로 연습해보자 그래서 연계를 위한 연계교재 공부가 아니고 진짜 실력을 위한 EBS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욕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건 이제 유평 이전까지의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부분이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로 시대가 어떻게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굉장히 세게 오냐면 일단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아 직접 연계가 없어진 상태에서 EBS의 힘이 쭉 빠져버렸을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지 얘들아 이미 유평 보신 분들은 그래서 아마 이 이후로 아 EBS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더 애매해졌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자 이제 확정합시다 저조차도 커리큘럼 이렇게 확정했어요 자 6월 평가원 이후로 제가 뭘 결정을 좀 과감하게 내렸냐면 일단 EBS의 연계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기대해왔잖아 여러분들이 수험생이 되기 전에도 하도 EBS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EBS 직장 연계 안 될 것이나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EBS를 놓기가 애매했잖아 근데 이제 끝난 거 알겠지 얘들아 EBS는 연계로서의 EBS는 이제는 시대가 끝났다고 본다고 연계로서의 EBS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교재 자체 퀄리티는 너무나 좋죠 근데 연계 암기해서 내가 20분이 시험에 나왔다 와싸 30초 컷 10초 컷 이런 건 끝났다고 끝났다고 아니 단적으로 5단결 1위였었니 얘들아 21퍼 정도 나왔었던 31번이 사실은 원래는 직접 연계가 되는 자리인데 뭐야 이상하잖아 얘들아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EBS는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커리큘럼 자체를 영어 독해 연습이었었죠 얘는요 교재 내지 않을 겁니다 대신 얘는 제가 뭘 할 거냐면 문풀 수업은 할 거예요 딱 몇 문제 정도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한 35개 정도 문제에 진짜 네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것들 문항별로 또는 유형별로 공부했었던 것들이 실제 EBS에서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를 좀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컴팩트하게 제가 문제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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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 건 다 빼고 소위 얘기해서 단순 해석으로만 문제 풀거나 해설지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거 이거 다 빼버리고 요 놈을 제가 수업만 열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혹시 패스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요 영독을 전혀 건들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교재 사실 필요 없으니까요 그냥 원래 여러분들이 EBS 교재의 문제를 보시면서 아 저렇게 사실을 문제 풀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검토하는 작업으로 다시 했어요 알겠지 얘들아? 저도 이거 결정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저라고 교재 많이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왜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 알겠지 얘들아? 수능특강 영어는 제가 좀 불안해서 한 거고 혹시 또 직접 연기는 비슷하게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느낌이었고 자 그럼 수능 완성은요 이거는요 교재 안 낼 거고요 그 다음 얘도 인강으로 수업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질문 받을게요 Q&A 게시판에 오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수업은 하지 않지만 뭐 몇 강 몇 번에 몇 번 어디가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다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그거는 제가 바라드릴게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또는 제가 계획했었던 두 개의 교재의 커리큘럼이 빠이빠이 안녕 되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진짜 대폭 수정했다라는 거야 대신 6월 평가 모의고사 이후로 나와 있는 시대적인 어떤 흐름은 제가 생각하기엔 완전 이후로는 본질적 실력이 보통도 아니고 꽤 많이 충당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내공입니다 이걸 매우 많이 쌓으셔야 될 거예요 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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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깔짝 금지 그럼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네 혼자 여러분들 하세요 라고 하면 또 아닌 것 같아서 제가 6월 평가원 이후로는요 여러분들 주로 여기에 집중하세요 빈칸과 순서 삽입 V빈칸 수업 있죠 V순서 삽입 있죠 이 수업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만약에 V빈칸 수업 특히 이제 현강 분들은 이미 빈칸이 종강이 된 상태인데 그분들은요 현강에서 우리가 순서 삽입할 거고 밑에 있는 요거까지 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강으로 지금 빈칸 수업 아직 들어가지도 않으셨다 제가 캐스트 영상으로도 냈잖아요 여러분들 빈칸의 시대가 다시 올지도 모르겠다 제가 지금 되게 두렵다 실제 6평이 그랬잖아 얘들아 빈칸 난리 났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남은 기간에 한 9월 평가원 이성기간까지는요 V빈칸 순서 삽입 요기에 집중을 많이 하십시오 자 여기서 좀 팁을 하나 드리면 팁을 하나 드리면 저라면은요 V빈칸 수업 요기에 챕터 2 요거 완료되고 나면요 순서 삽입과 같이 동반하셔도 돼요 동반하셔도 돼요 챕터 2까지만 어느정도 된다 싶으면 웬만한 틀이 좀 나오거든 그 이유는 요 놈 순서 삽입 교재의 어떤 수업 얘네는 얘는 어떻게 보면은 문풀 완전 문풀 수업이야 사실 V빈칸은 좀 내공적인 수업의 경향이 좀 강해 솔직히 글을 잘 읽어야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하면 빈칸 문제를 약간 좀 얕실하게 잘 풀 수 있고 빠른 속도로 풀 수 있고 어디를 안 읽고 풀 수 있고 이딴 걸 만약에 요구하시면 오지 마십시오 아니 6평을 보셨는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안 돼요 안 돼요 평가원이 원하는 대로 빈칸 문제 푸는 수업입니다 V빈칸은요 그래서 제가 좀 수업에 이제 뭐 인트로에 들어가면 정말 세게도 얘기해 놨는데 그러니까 잡스러운 짓거리 하지 말고 요령 따위 부르지 마시고 평가원이 시키는 대로 하자 해서 평가원이 뭘 시켰는지를 제가 좀 가이드라인을 좀 써놨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업으로 말을 해놨거든 전 궁금하시면 뭐 이제 OT나 아니면 1강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방법으로 우리는 실력과 내공 쌓는 용으로 쓸 거예요 다만 V 순서 삽입은 얘는요 수업 빨이 좀 큽니다 솔직한 얘기로 빈칸이라고 하는 영역을 갑자기 다 맞추게 하겠다 이건 약장순 하는 짓이고 그딴 짓거리에서 안 할 거고요 천천히 내가 내공을 키워나가면서 빈칸이 점점점 쉬워지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것까지는 저는 오케이 근데 하루 만에 뭔가 갑자기 뭐가 되겠다? 그런 게 어디 있니 얘들아 그런 거 없잖아 알잖아 왜 그래 얘는 그래서 좀 빨리 출발하라는 거예요 얘들아 빈칸의 아주 쉬운 부분부터 가장 높은 수준까지 우리가 쭉 해서 좀 다 보는 거거든 얘들아 어떻게 해야 내가 빈칸을 전체적으로 조감할 수 있을지를 챕터도 잘 나눠놨고 얘는 좀 미리 출발하시대 얘는 조금 그래도 구평 전에는 했으면 좋겠어 조금 뒤로 가도 수업 들으면 아하 적었구나 저렇게 앞으로 계속 똑같이 하면 되겠네 라는 걸 느끼게 해줄 만한 수업이에요 지금 한창 순서 삽입의 순서가 끝나고 삽입의 한 절반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얘를 뒤따라 오시게 하시면 될 것 같아 됐지? 자 근데 EBS를 제가 커리큘럼에서 어느 정도 제외하는 대신에 이번에 뭐에 남은 에너지를 갖다 쓸 거냐면은 요 놈이요 이미 기존 커리큘럼에 있긴 있었습니다만 6평 이후로 제가 이제 회사랑도 얘기하면서 뭘 조절을 했냐면 일단 V 스피드 킬러 매운맛 그리고 빅킬러의 교재와 수업을 또 추가할 거예요 근데 일단 킬러와 매운맛이 주 타겟이 될 거고요 이걸 주 타겟으로 교재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얘들아 얘 때문에요 얘 때문에 전 지금 두려워요 여러분들 진짜 아 이 상태로 가면은 언젠간 평가 안에 여러분들 뒤통수를 세게 칠 것 같아서 그래서 난이도가 만약에 심하게 만약에 좀 어렵게 나오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지 좀 미리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요 부분 그러니까 이 위에 부분까지는 요만큼까지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소양을 기르기 위한 면이 조금 좀 세다면 물론 문제풀이도 많이 하지만 얘는요 양적인 측면을 좀 올려야겠어요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리겠다고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좀 찝찝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 거냐면 수업은 끝이 나고 혼자서 다른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푸는 게 맞나 싶을 거야 누가 좀 검토를 안 해드리니까 그 용도로 요 놈은 제가 수록을 해놨습니다 킬러 부분은요 이거 다 한 교재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따로따로 교재 분리된 게 아니고 한 교재 안에 들어가 있을 건데 킬러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킬러 문항들 빈칸 순삽 이런 애들 위주로 다시 한번 쭉 풀어내는 연습을 할 거고 매운맛은 이건 이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제 게시판에 오셔서 요청하신 분이 몇 분 계셨어 좀 더 어려운 문항으로 좀 구성된 거 없겠느냐 어 할 거야 6평 때문에 매운맛은 정말 극강의 난이도로 나왔었던 문제들 유형을 가리지 않고 정답률이 말도 안 되게 나왔었던 심맥 프로 20% 초반 이런 애들 제가 한번 볼 거예요 알겠지 얘들아 그리고 비킬러 유형은 제가 수업을 막 때려 박진 않겠지만은 요정도는 좀 더 연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좀 더 부록 형태로 뒤에 좀 때려 박아 놓을 겁니다 수업은 대략 요놈이 기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놈은 약간 좀 부록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수업을 완전 안 할 건 아닌데 아주 빠르게 넘어갈 거야 됐지? 자 근데 내가 왜 요기에 스피드라는 말을 집어넣냐 일반적으로 한 시간당 풀 수 있는 문제의 개수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 선생님들이 뭐 많아야 한 네 문제 정도 풀 수 있으려나? 한 시간 안에? 거의 대부분 한 세 문제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스피드를 붙인 이유는 다시 얘기하지만 요기는 양을 올리는 수업이라고 했지 얘들아 얘는 제가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포인트만 잡고 빨리빨리 넘어갈 거야 뭐 지금 기대하기로는 한 시간에 뭐 대략 한 여덟 문제 이상 정도로 그냥 툭툭툭 치고 나가는 연습으로 좀 할 거야 그래서 양을 좀 많이 쌓을 거고요 알겠지 얘들아? 어 심지어 교재도 얘네들은요 제 무슨 뭐 설명 구체적 부연 설명 이런 거 없이 아주 담백하게 문제와 주요 어떤 단어 해석 이런 것들 위주로만 쭉 어떻게 보면 워크북 형식으로 그냥 낼 거야 얘들아 완전 양 때려박는 용이야 얘들아 알겠지? 양 플러스 옆에서 누가 이렇게 봐준다라는 저의 설명까지 더 곁들어지는 거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폭 수정했다라는 가장 큰 이유가 EBS를 어느 정도 제가 좀 빠이빠이 시키고 여기에 힘을 많이 쏟겠다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이후로 파이널 강좌와 파이널 모의고사가 있을 거고요 수능 대비용입니다 파이널 모의고사는요 한 3회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됐지?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제가 부의 업법을 넣은 거는 이건 여러분들이 좀 취사 선택을 하십시오 아직도 업법을 지금 안 건드려서 애매하게 노신 분들은요 얘는 업법은요 완전 나는 업법의 노베이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 제 오티나 1강 정도를 보고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티나 1강에서 요 정도 되면 너 업법 도전해 라고 얘기해 놓은 게 있거든 그걸 하셨으면 좋겠고 나는 업법의 노베이스는 아닌데 좀 틀리다 안 틀리다를 좀 왔다 갔다 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얘기할게요 강의 들으세요 강의에 한 4강 정도까지는 강의 위주로 가시고요 나머지는 스스로 하십시오 스스로 한 다음에 강의는 이건 점검용으로만 쓰세요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들으라는 소리입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막 좀 풀어보시고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앞에 4강까지는 기본 개념 제가 정리를 좀 많이 해놨거든 이게 되면 나머지에서 계속 겹치게 돼 있어 알겠지? 그리고 네가 틀리거나 애매한 선지만 강의 가서 슬쩍 그 부분만 봐 그래서 빨리 빨리 끝내시라고 그래서 업법은 제가 봤을 때는 맘 먹으면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강수도 되게 적거든요 자 이 정도입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 컬리케일러만 이런 느낌으로 가셨으면 좋겠다고 뭐 더 구체적인 질문이야 제가 게시판에서 봤겠지만은 마지막 한 부분만 더 얘기를 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 여러분들 중에서 뒤늦게 정신을 차라서 나는 좀 이제서야 좀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또는 반수생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무조건 이건 하세요 올인원 수업과 단어 수업과 유형 독해 이 세 개는 오히려 이 뒤에 나와 있는 애보다 이거에 집중하세요 됐어? 그래서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대략 제 생각을 한 9월 평가원 근처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친다면 괜히 어쭙지 않게 파이널 뭐 이런 것보다는 예 빈칸 순서 삽입 위주로 가세요 반수생 분들은요 또는 뒤늦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 파이널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너네한테 느껴지는 뭔가 있다는 거 알거든 아 뭔가 있겠구나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어도 파이널에서 뭔가 요것만 하면 점수 오르겠지 예전에 EBS 직접 연계가 있었을 때는 저 파이널이 나름 되게 힘이 컸어 근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니까 시대가 달라졌다고 얘들아 이제는 본질적 실력이 되게 중요해진 시대로 접어들였기 때문에 파이널만 보고 뭔가 점수가 확 오른다? 어 그거 없어 그래서 차라리 괜히 파이널 하면 뭐가 돼요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시고요 차라리 해야 될 것 중에서 진짜 꼭 해야 될 거 콕 집어서 요거 많이라도 하세요 됐지? 나는 양적으로 좀 많이 좀 불려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고 알겠지 얘들아? 어 요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이고 가이드라인이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상황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거니까 뭐 중간에 갑자기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초반부터 하다가 쉬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완전 공부 자체를 안 하다가 중간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게 굉장히 다양하잖아 그 모든 부분에 다 맞춰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저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얘들아? 올해는 뭔가 어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제 유혹하는 어떤 여러분들을 막 이제 막 야 요것만 하면은 1등급 나와 이런 거 저도 그거 안 한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진짜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 요거는 가이드라인으로 잘 생각을 하시고 게시판 오셔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좀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은 몇 개월 안 남았잖아 얘들아 지금 7월 초야 7, 8, 9, 10 4달하고 반 정도 됐나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네가 후회하지 않을 기간이 되려면 해왔던 것들 잘 책임지고 앞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요 단순 암기가 아니고 진짜 본질적으로 제일 쉬운 부분부터 제일 어려운 부분까지 쭉 탄탄하게 만들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우리 거기 흔들리지 않게끔 지금이라도 제대로 합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영화 김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